안녕하세요 가스문의 진영입니다 생택지 페리의 어린 왕자를 제가 읽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? 괜찮았나요? 너무 유명한 책이라 제가 읽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좀 많이 느끼면서 작업을 했는데요 다들 읽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어린 왕자가 지구에 와서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났던 단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어른인지 어린이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 왕자가 얘기하는 어린이와 어른에 대한 비교되는 느낌이 스스로에게 좀 많이 왔는데요 제가 아직 많이 어리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함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어린 왕자가 얘기하는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많이 잃고 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어린 왕자를 읽으면서 제가 잊고 살았던 제 어릴 적의 순수함을 한 번 더 되짚어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정말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어린 왕자의 그런 순수함과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있던 그 순수함을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갓쌤의 진정이었고요 감사합니다